안녕하세요. 금전구에서 우드커빙 작업실 소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소목반에서는 나무를 파고 깎는 작업 흔히 우드커빙이라 불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나무를 파고 깎으면서 숟가락, 접시 같은 일상의 작은 목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금전거리 예술제 많이들 놀러오시고 저희 공방도 많이들 구경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식감에서,